첫 선거인데 후보자는 어떻게 선택하지? 모르겠다! 공약 정보가 다 터져있네. 한 번에 공약을 다 볼 수는 없나? 제가 알려드릴게요. 친구, 동생 같이 봅시다. 얼씨구, 절씨구, 책책책! 공약책! 치화자 좋구나, 책책책! 정책공약, 정책공약, 공약보고서 투표하세요. 책책책, 책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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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책! 선거 못 봤어? 어디 들어? 공약이 궁금하세요? 정책공약 마당을 보세요. 후보자 공약 다 있나니? 역시 정책공약 마당 엄마 아빠 같이 봅시다. 얼씨구, 절씨구, 책책책! 공약책! 치화자 좋구나, 책책책! 정책책! 정책공약, 정책공약, 공약보고서 투표하세요. 또 하세, 책책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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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공약을 어떻게 확인하지? 정책공약 마당을 보세요. 듣는 공약 다 있나니? 역시 정책공약 마당 우리 모두 같이 봅시다. 얼씨구, 절씨구, 책책책! 공약책! 치화자 좋구나, 책책책! 정책책! 정책공약, 정책공약, 공약보고서 투표하세요. 책책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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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선인 공약 확인도 역시 정책공약 마당! 책책! 책책! 책책!